띄고 있어? 응 수영을 제가 기른 지가 좀 오래 됐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기계는 뭐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이 외에는 바리깡이 있습니다 바리깡은 조아스죠 국산이 그래서 이 빗을 갈면 좀 더 길게도 깎을 수 있는데 긴 거는 사실 저한테 그게 의미가 없고 저는 보통 지금 머리를 짧게 깎았잖아요 제가 이걸로 깎은 거거든요 머리 길이에 맞춰서 수영 길이를 맞춰요 머리가 길면 수영을 좀 길게 기르고 짧게 깎으면 수염도 좀 짧게 깎고 그런 편이거든요 지금 머리는 이게 한 7mm 정도로 깎은 거예요 똑같이 맞추도 되고 똑같이 7mm면 약간 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4.5mm? 5mm 정도로 독수영하고 포스영으로 깎은 겁니다 이거는 제가 미국 신혼여행 갔을 때 산 거예요 이게 월이라고 있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과오샵 하는 사람들도 많이 쓰는 거더라고요 이건 수영 깎는 전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출력이 이게 크기가 작은 대신에 출력이 훨씬 세요 그래서 수영 깎을 때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10V여 가지고 변압기를 갖고 있을 때는 쓰다가 변압기가 지금 없어 가지고 안 썼어요 한동안 안 쓰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앞에 그것만 다이든 청소기처럼 꽂으면 될 것 같아 가지고 꽂았더니 안이나 다를까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거 되기 전에는 그냥 이 바리카고 괜찮아요 이게 좀 튼튼하게 나와서 이게 그래서 이거를 안 쓰길때는 이걸로 깎았어요 이게 뭐 3mm 짧은 건 3mm 까지 조정이 되니까 3mm는 굉장히 짧거든요 1mm도 있네요 1mm도 되고 1mm 까지는 쓸 일이 별로 없고 보통 짧게 깎으면 3mm, 3mm 정도거든요 지금 이게 4.5mm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주로 길이를 깎을 때는 이걸 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면도죠 면도 면도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7시리즈인데 브라운에서 나오는 것 중에 그 당시에는 제일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그 위에 것도 생긴 것 같고 이게 면도기는 사실 딴 걸 쓸 류가 별로 없어요 브라운하고 필립스인데 보통 털 많이 나는 데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에서 써요 저도 이걸 쓴 지가 한 5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만 한번 갈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먼저 깎은 다음에 나머지 이제 턱이나 이런 데는 털이 나 있으면은 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잠잘 때도 좀 까끌까끌해서 걸리고 그래서 이걸로 미는 겁니다 이걸로 밀고 이제 이런데도 이런데나 아니면 이런데 잔털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를 이걸로 미는 거죠 이걸로 밀면은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입술쪽 이쪽은 콧털가위 콧털가위를 이용해서 콧털도 깎고 입술 라인에도 다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날면도기 날면도기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질레티를 썼는데 질레티보다 이제 도루코가 가성비가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도루코를 써요 도루코도 근데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산지는 되게 오래된 것 같고 날만 이제 있으니까 날만 사가지고 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날면도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냉간하면 날면도기 같은 경우에는 평상에 잘 안써요 잘 안쓰고 특별하게 처갓집에 간다거나 아니면 뭐 그나마 좀 더 깔끔해 보이고 싶다 약간 그런 날만 이제 쓰기 이제 목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 볼에 있는 부분들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머리부터 수영까지 다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그 타겟에서 샀지 그랬던 거 같아 샌프란시스콘과 LA인가에서 타겟에서 샀는데 만 몇천 원 주고 샀어요 직구로도 사실 수 있는데 수영 기르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수영이 몇살 때부터 괴르시는 거예요? 수영이요? 수영이요? 화장실에 이렇게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걸 놔 볼까요? 수영